아 근데 이 게임이 진짜 그래픽이 개우져요 이게 2016년 6월? 5월 그때 나왔는데 개점이다 작년 최고의 게임상 받았죠 언차 디스포 아니요 이거 형 귀신 아니에요 그 어제 죽는 것까지 보신 분들은 형 왜 있지 이러시겠지만 형 죽은 거 아니었어요 의사들이 치료해줘서 살았는데 지금 마약왕이 얘를 꺼내줬거든요 같이 감방에 있다가 근데 꺼내준 게 그냥 살려준 게 아니었고 그 보물 찾으면은 개 4천억인가? 그거에 가치가 있대 그래서 그거에 50%를 죽이라고 이 주인공은 원래 손을 뗐었는데 형을 위해서 다른 길을 찾아야 하오 야 형 어떻게 살아났는데 밀면 안 돼 그러니까 저런 스포 같은 것 때문에 그 채팅창 화면에 안 띄워놓은 거니까 여러분들 그 스포 혹시라도 당하기 싫다 이런 분들은 전체 화면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 다음에 여기 걸고 쭉 내려가자 아 뭐야 그치, 저거 제가 좋은 이명이기 때문에 그치, 저거 제가 좋은 이명이기 때문에 도르다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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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정확히 아 메모리에 이게 오버워치 드립이야? 오버워치 하도 안해가지고 그러게 여기 뭐하는 곳이지? 총알이요? 남부자료입니다 총이 없어도 이길 수 있어요 시간줄 좁히면 죽겠네 R1 어? 형! 코맨 가자 일로 못가네 그럼 위로 올라가서 가야하나봐 여기 내 피식으로 뛸 수 있나? 아니야 그럼 아 대문에 폭탄 던지라고 굉장히 똑똑했어 어 그래서 준거구만 다이나마이트 더 챙깁시다 흠 흠 흠 흠 흠 흠 혼자 못올라가겠는데 흠 어 반짝 낀거 같은데 흠 어 타고 올라갈걸 찾아보자 내가 형을 타면 되지 않아? 그러니까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라고 이제 그만 알려주셔도 돼요 타이머 껐어요 어차피 12시 넘어서 까지 할 것 같아서 자 이걸 어떻게 옮기냐 생각을 해보자 여기 다이너마이트를 뚫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문을 가져올게 그 문을 가져올게 그 문을 가져올게 형은 안도와주네 왜 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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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흥 으흑 으흥 으흤 으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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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쪽에서 총 떨어지는 것 같아요 sobre 타신가 요 으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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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오, shit! 나보다 뭐 놀러가지? 수류탄 때문에 에임 쩔이져? 에임했었거든요 형 레알 아무것도 안하네 이래가지고 내가 찔렸어 나한테 한소린가? 형 나와줄래? 나한테 한소린줄? 개찔렸네 아 여기좀 이것좀 야 미끄러워 형 어 시방 아는게 없어 그쵸 좀 가만히 있어 일단 총알 먹고 오 자 일단은 한번더 반동을 받고 뭐야 왜 형 안와? 반동받아서 반동받아서 자 그 다음에 여기로 올라가야 되는데 자 그럼 자 그럼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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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고 그래 그니까 길도 되게 이정도면 형이 다 잡아줘야 될텐데 형 형 나 그걸로 뭐 잡아줘 어? 와..개 쩐다 진짜 이리 내려가면 한번더 그리고...속을 탈 수 있네요? 어? 좋았다 좋았다 일단 저기 오른쪽 위에 한명 왼쪽 위에 한명 아이..청매네 한명 왼쪽 위에 한명 왼쪽 위에 한명 마크? 어떻게 하는지 기억 안나 딸깍? 왼쪽 위에 한명 오이쑤 지금이야! 왼쪽 위에 한명 잠깐만 인정 아니 그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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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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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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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왜 아직도 안죽어 석양이 안죽었어? 다이씨 이게 뭐야 암살에 성공했다 잠이 폈죠 왜요? 다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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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거의 다 왔다아 근데 방금 좀 아팠겠다 그쵸 여기는 줄을 거는 곳이 따로 없네 형 이리로 가면 될 것 같은데? 네? 아 발 언제 끝나! 아 기다리려고 그랬거든요? 어휴 대와라 하루종일 해 잠입 액션 하려고 그랬는데 쪼러면 잠입 액션 못하지 그래 어쨌든 한 번 잠입은 성공을 했네요 여러분들 뭐 분경? 와 씨 형 내가 봤을 때 여기 떨어지면 죽거든? 여기 위로 가야 돼 그러면 그러면 그 다음에 다시 이리로 뛰어서 이렇게 아 이게 프리스 게임을 제가 처음에 할 때는 되게 못했는데 하다보니까 이게 비디오 게임이 늘긴 는다 그리고 한계가 있지 흠 흠 흠 그리고 지금 한계에 도달했어 형 형 형 형 지금 비꼬는거야? 어? 거기라고? 자아 우리가 이렇게 왔죠 지그재그로 올라가야될 것 같다? 지그재그로 올라가야될 것 같다? 어? 오케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흐어어어어어 형이 보는데가 기림 오케이 이거 여긴가? 어 여기네 그 다음에? 형! 아씨 될뻔했어 어 여기 손이 다 깼는데? 여기도 그렇고? 여기로 올라가볼까? 어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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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네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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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ors! 와아 개이퍼 형의 시선을 느껴봐요 형이 힌트를 주네 동생 까오상하지 않게 자아 형 왠지 이거는 여기 거 같긴 한데 일단 형의 눈을 봐야겠어 형 여긴 아니네 저기가 안식처 문이야 형 나 간다아 아 아 어 잠깐만 형이 이쪽 보는데 오케이 아니야 여긴 아니었어 다시 아 중간에 더 올라갈 수 있네 저걸로 이게 맞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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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서도 호호호 가면 돼 L1 타면 귀엽게 점프 L1 됐다아 아직 형이 안와가지고 이 능력으로 얘네 왜 이렇게 사냐구요? 그래도 보물을 훔치잖아 4천억이래 4천억 그게 할만한거 아니야? 이 모민이 깔 수 있네 기록해 둬 뭔가 이거 이렇게 지나다닐 수 있는 곳이 많은 거 보니까 궁예 한번 할게요 여기서 한번 싸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닌가? 잠깐만 이거 해적 1699 1699 일단 헨리에 오케이 크로스 컷레스스 스컬 크로스 번즈 1659 1699 we find a tombstone with all three and we're in business well let's desecrate some graves let's it 잠깐만 아니 얘도 아니고 템페스트 이다엑 CE RA 어디가? 내가 형한테 가봐야겠다 어 형아 여기 뭐 있어 우리 형 어딨지? 형아 형 뭐 찾았다며? 어딨어? 이 씨발 뻥카야? 이 씨발 어디갔어 이 씨발인데 형 형 빨리 아까 그 무덤 찾아줘 응? 어? 형한테 가는거 아니었네? 이거 내가 직접 찾는거네 이거 이것도 아니고 제가 찾을게요 여러분들 흠 시간 많이 지체된것도 아니고 흔수 그만 그러니까 깨보신거 알겠고 그런데 이제 그만 제가 할게요 이 씨발 여기 따라주면 죽고 말거야 어? 이렇게 그리고 네 생각해 보아도 아 왜요? 그러면 트위치 가서 보시면 돼요 제가 그분들처럼 할 수가 없으니까 저는 그분들 대체제가 아니고 그냥 저라서 어디로 가야 하오 어 어 어디라고? 어? 형이 길 찾았대 아 저 구라 아니야? 나도 찾은 것 같은데 구라 같아가지고 분류로 이번에 믿는다형 형 찾는 키가 있었는데 그게 기억이 안나네 아래 버튼 누르고 있어요 근데 안돼가지고 오오 아 놀래라 형 어디에 있어? 어? 오른쪽 이랬지? 형 쌤 으리오렴 아 저기있다 와 이 게임 되게 친절해 어 그니까 이거 왜 아까 눌러도 안되지? 가까이 있는 동료만 찾는건가? 어? 이거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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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프리의 아예 하하하 이 덩어들과 어떤거지 그 덩어들과는 그 덩어들과의 크기는 없네 그리고 다른 덩어들과는 그런 건 그 덩어들과는 그 덩어들과는 그 덩어들과는 어휴 덩어들과 그리고 이거 게임할때 가만히 있어요 그래픽이 좋아가지고 그냥 영상인줄 알고 가만히있게 돼 저런거 나오면 아니요 쌤 저도 죽은줄 알았는데 나왔어요 지금 과거 회상은 아니고 어제도 새벽까지 하느라고 못보시는분들 계시니까 형 안죽었어요 의사들이 살렸고 감방에 있다가 조금씩 설명을 해드리면서 할게요 어제 너무 늦게까지 해가지고 어 총맞자도 살 수 있어 왜냐 나 잊지 않았기 때문에 고티 받았죠 이거 자 여기 뭔가 있죠 어 뭐야 이게 보물이야 뭐 뭐 저런 보물이 다 있어 뭐 뭐 여기있다 여기있다 뭐 한국으로 치면 홍길동인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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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 뭐 여 이제 전체적인 게임출이 조금 내 подготов 맨 처음에 라워할때도 되게 안보걸렸는데 진짜 게임 하다보면 느나봐 맨 처음에 패드도 못하고 진짜 그 정도 수준이었어 이게 쉬운거 맞는데 진짜 예전에 사람새끼가 아니었습니다 원피스는 실존한다 와 근데 여러분들 이거 원차티드 진짜 존나 재밌어요 여러분들 꼭 플스 사면에 언차티드는 꼭 해보라고 하더라고 저는 솔직히 이거 보고 어? 그냥 모험하는거 아닌가? 이러고 있는데 모험하는거 맞는데 존나 재밌어 저기로 가야되는건가? 와 개좋은데 왜? 거기서 죽었어? 와 대박인데 이거? 아 그 암살 할거 그랬나? 애들 생각보다 많네 아 솔직히 샷건은 필요없어 야 무슨 컨베이어 벨트인줄 알았네 아 far out of there! down one! 아, 다 죽었다. 탄피 주우러 가지구? 이제 사격 끝났으니깐? 아, 나 이 권총이 더 좋은 것 같애. 그쵸. 탄피 찾으면 보상이래. 군대에서도 보물찾기 하나 할 수 있죠. 그쵸. 포션은 없고 한 번에 많은 데미지 맞으면 죽어요. 숨어있어야 돼. 그리고 회복돼요. 사실 이런게 나같은 플레이어 입장이면 되게 좋지. 그니까 매그넘 데미지가 되게 좋아. 그니까 어, 여기는 그냥 떨어져도 상관없고. 근데 이게 왜 있을까? 다리가. 이리로 뛰라는 건가? 혹시 이거는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뭐지? 음... 음... 어... 인디아나 존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어... 어... 그는... 우리 원래는 서거지에 있는 거 같다고 생각했지요. 아, 어...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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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안전을 좀 더 기다려주시겠어. 그는 거기까지도 없을까. 그럼, 뭐지. 거기까지 좀 지켜줘. 그럼요. 그럼요. 인디아나 존스가 제일 적절하죠? 이 시야가 테로급이네? 형! 형! 어? 보이네 저게? 좌본줄 알았는데? 저걸 보네? 라오였으면 이렇게 플레이 안했지 아! 아 얼굴 그냥 박았겠다 가자 형 왜 또 걸 수 있지? 여기 뭔가 있기 때문 아닐까? 아니네 왔네 길이 여기밖에 없네 왔네 길이 여기밖에 없네 여기로 다이빙하면은 되게 아플 것 같은데? 잠깐만 설마 여길 나보고 가라고? 연기 근데 이거 인간이 가능한 PC컬이야? 야 이정도면 원숭이 아니야? 뭐야? 형 회복기 한번 저거 저렇게 나무 목 잡는구나 사람 많네 사람 많네요 형 여기 아닌 것 같은데? 또 나왔다 철벽 위에서 죄송합니다 아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해? 형 나 뛴다?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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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와 이거는 순간 머리가 굳었어 자 여기까진 맞거든? 자 여기 싱크를 해보자 타요야 좋은 아이디아 와 개쩔었다 어메이징 형 이쪽 아닌거 같은데? 일단 형 타고 올라가야겠다 아아 어? 어 나 진짜 갑자기 손에 힘이 풀렸어 아아 형 나 주.. 안뇨어어어 어디로 간지 알았어 아아 어? 근데 역시 게임은 게임이다 보통 이렇게 올라가기 쉽게 아 이건 내 실수에요 나 잘못 눌렀어 나 손에 힘을 푸는 버튼을 눌러버렸어 근데 이 게임을 굉장히 잘 만들어진 게임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세이브 포인트가 굉장히 친절하게 되어있습니다 아 왜 더 내려가냐? 저로 뛰어야될 것 같은데? 네 네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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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우 뚫어지고 아우 그냥 말했을 때 네 네 아냐 형 괜찮아 여기 저기 줄 걸면 될 것 같은데 간다 아냐 형 괜찮아 간다 간다 버퍼 좀 있죠 방금 뭐 안좋은거 보셨나봐요 어? 어? 와 근데 저는 팔 안빠지나? 팔 되게 아프겠다 어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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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코코아 먹고 싶어 형 갈게 한 번 더 내려가야겠네 한 번 더 내려가야겠네 어깨 이거 떨어지면 안죽... 안죽을 것 같지 않아요? 이정도 뱀이야? 그치 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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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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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모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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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왤케 많아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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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아! 올려주시오! 형 미안! 고맨! 아 나 맥으놈 먹고싶은데 총알이 없어 맥으놈 귀하긴 귀해 상자 부수면 총알 나온다고요? 그런! 어? 아 근데 일로 가는게 아닌거 같은데? 그쵸? 아 다이나마이트 어 이게 아닌데? 어떻게 서두라? 아 아 역시 다이나마 마이트로 부섰죠? 기가 막혔다 아 아 아 아 눈 received 어 prefer 아 아 아 ㅋㅋㅋㅋ 간다 근데 형은 왜 자꾸 뒤에서 와 형도 앞장이란거 한번 서봐 형이야 형 뛰어 뛰어다야 보니까 위에 줄을 달 수 있네 실내 도약인가 어? 아 이거는 진짜 내가 실수했어 인정 어 됐다 이렇지 한번 죽었다 오 뒤로 여기네 어 추봐 거기 동굴이 있네 야 그래 이제 400억 어 놀래라 누가 총 꼰 줄 알았는데 나였어 근데 검지가 눌렀어 검지가 놀랬잖아 여기 사이로 지나가는건가 봐 와 나 여기 못 지나가지 내가 큰 밥을 먹었지 엉덩이 스테인디스미 스태츄 체크 스테인드 스테인드 체크 네탄 내가 생각해 우리는 파이럿 캐프에 있는 오우 그 문화였어? 그 문화였어? 그 문화올라 그 문화올라 그 문화올라 그 문화올라 그래서 그 거짓말하면 안되네 아 아 아 아 이 문화올라 그 문화올라 아 아 진짜? 안녕 안녕 와 가치를 증명한 자에게는 낙원히 기다린다 가치를 증명한 자에게는 낙원히 기다린다 아, 아베리도 아베리도 아베리였구나 이건... 이건 아베리야 무슨 뜻이야? 봐봐 로드 아일랜드 파이팅 저거 찾아왔어 아직 한 사람은 에이 확정됐어 자 아홉 번째 챕터 가치를 증명한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